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웬만하면 입을 다물면 될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 제주대의학전문대학은 교수가 11월 29일날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8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자마자 제가 든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대다수 사람들은 웬만하면 입을 다물지만 또 소수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상이 교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거나 또 반대의견을 내놓는 사람까지 그렇게 미워했어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의견을 하면 또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좀 관대하게 행동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이번에 당원 자격정지를 당한 이상이 교수는 이낙연 캠퍼의 복지국가 비전위원의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대선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맹예실출을 이유로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 징계해불했습니다. 멀쩡한 대학 교수라면 또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모함했을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후보 측의 복지국가 비전위원회 위원장을 이상이 교수가 맡았다고 하면 그야말로 턱없는 이야기로 이재명 후보를 모함하거나 의미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또 모욕적 은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소명합니다. 오는 11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민주당의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저의 징계를 결정합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서 소명의 글을 이메일로 제주도당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실은 굉장히 장문입니다. 소명의 글이.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글에 어떤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글 내용을 유튜브에 방송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데일리에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희 교수의 페북을 직접 방문해 보시거나 아니면 공데일리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상희 교수의 소명서를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잘 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가론의 논리적 근거를 잘 정리했습니다. 이상희 교수에 대한 당원 징계 문제는 제주도당 차원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상희 교수의 주장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습니다. 주장은 방금 제주도당 윤리심판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저는 통보받았습니다. 제목은 제주도당 윤리심판은 해의결과 통지. 첫 번째 항목은 피징계청원인 이상희 당원. 의결사항은 피징계청원인 이상희 당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정지 8개월 징계처분 결정. 징계사유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 규정 제14조 징계사유 제1항 4호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은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치는 경우 위반. 이 두 건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것이죠. 기타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은 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음. 그것은 당규 제7호 29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은 드림. 제주도당 이렇게 하니까 뭐가 또 오래전에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586 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서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586 운동권 정치 카르텔의 척패를 넘어서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민주주의의 요람인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말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폐를 넘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선 병든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앞으로 3,4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추구해왔던 보편의 복지국가 건설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뜻을 같이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함께해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이상희 교수의 글의 전체 내용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글을 참 잘 씁니다. 소명문도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인 그런 설득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턱 없는 모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 정책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자격 정지를 명령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힘들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점점 열린 사회로부터 닫힌 사회로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고 또 그런 믿음의 또한 사례를 더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희 교수의 주장 가운데서 어쩌다가 민주주의의 요람이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말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일사불란함과 상명하다를 특정하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주화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조차 일단 당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는 정말 무서운 당으로 변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는 아라스들 입을 다무는 시대, 아라스들 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주장을 하면 탄압은 또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대선이 끝나면 또 얼마나 그런 현상들이 심화될 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마리아라는 목소리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 사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닦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 마리아 이렇게 요구하는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